오늘 당신이 무심코 커피와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커피는 우리 몸에 이로울까요? 해로울까요? 이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본 국립암연구센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커피를 하루에 3잔을 마시면 간암 발병률이 70%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이 풍부한 커피 그러나 이런 커피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거나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커피를 마실 때 건강에 좋지 않은 3가지 방법과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3가지 음식 모두 차근차근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0세시대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나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하루에 3잔을 마시면 사망 위험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커피입니다. 커피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당뇨, 치매, 지방간의 예방 및 치료에 뛰어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장질환과 암을 예방합니다. 커피에는 이렇게 몸에 좋은 폴리페놀이 무려 홍차의 9배, 와인의 3배가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커피와 함께 먹으면 궁합이 맞지 않는 첫 번째 음식은 사과입니다. 흔히 아침 식사에 커피와 사과를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유를 모르는 속쓰림이 반복되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공복에 이렇게 사과와 커피를 함께 드시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 잠을 깨우는데 정말 좋지만 위가 약한 분들은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속쓰림이나 더부룩함이 생기는 걸까요? 바로 커피와 사과를 함께 드셨기 때문입니다. 빈속에 카페인이 많은 커피를 자주 마시면 위점막을 자극해 위험 등의 원인이 되고 여기에 사과에 들어있는 산의 종류인 유기산이 더욱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사과 속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위장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다량의 위산이 분비되는데 사과 속 pH사 정도의 유기산이 위산의 산도를 높여 속쓰림을 유발하고 여기에 카페인이 든 커피는 위산 역류를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아침을 깨우는 향긋한 커피 사과와 함께 드시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위점막에 좋은 비타민 U나 K가 풍부한 양배추나 달걀 같은 음식을 먼저 드셔서 위장을 채우신 후 나중에 커피를 마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커피와 함께 드실 때 최고의 궁합인 식품 첫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쓴맛을 줄이고 부드러움을 더하는 우유를 커피에 첨가하여 마십니다. 부드러운 거품과 향긋한 커피의 풍미는 한 모금 입에 대면 사르르 녹을 만큼 정말 좋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커피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영양학적으로 더욱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식품화학 저널인 푸드케머스트리 발표에 따르면 놀랍게도 커피의 폴리페놀과 우유의 아미노산에 노출된 세포는 폴리페놀만 투여하거나 둘 다 투여하지 않은 위약그룹에 비해 염증 퇴치에 무려 두 배나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우리 몸이 질병에 감염되면 백혈구를 동원하고 그 과정에서 염증이 생성됩니다. 그런데 커피에 우유를 첨가하면 신체가 염증을 없애는데 더 효과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체내 염증이 줄어들면 세포와 조직이 손상될 위험이 줄어들어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질환의 발병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폴리페놀은 염증을 유발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최고의 성분이며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앞으로는 커피에 고소함을 더하는 우유 맛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함께 드시는 것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커피와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되는 것 두 번째 바로 설탕입니다. 여러분 설탕이 몸에 좋지 않다는 것 이미 잘 알고 계시지요? 뜨거운 커피에 달달한 설탕 한두 스푼이면 피로가 풀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런 맛있는 커피와 함께 먹는 설탕이 건강에 왜 최악의 궁합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커피와 함께 곁들이는 당 수치가 높은 음식들 케이크나 빵류 아니면 식사 후 입가심으로 커피를 드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이미 충분한 탄수화물과 당분이 섭취된 상태에서 혈당이 높아져 있는데 거기에 설탕 가득한 커피나 아예 당분이 가득한 조각 케이크나 빵을 곁들여 드시게 되면 혈관에 독소를 주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지속적으로 설탕을 섭취하면 단맛에 중독이 됩니다. 당을 계속 섭취하면 혈당을 높여서 몸에서 당독소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이 당독소가 뇌세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가끔 피곤할 때 가볍게 한 잔 마시는 설탕이 든 커피는 우리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소량의 설탕이 자극점이 되어 끊임없이 단맛을 추구하게 만들며 몸속에서 독소를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계속 이렇게 커피에 설탕을 더하거나 당수치가 높은 식품들을 드시게 되면 인슐린 저항을 높이고 이는 만성염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만성염증이 우리 몸속에서 누적되면 암과 치매를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커피와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 궁합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습관은 커피와 견과류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커피의 폴리페놀 성분이 염증으로부터 신경세포막을 보호하고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이 뇌세포에 쌓이는 노폐물을 제거하여 뇌세포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즉 커피와 견과류를 같이 먹으면 폴리페놀 성분 중 지용성 성분의 흡수율을 더욱 증가시켜 뇌 건강을 지키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커피와 함께 드시면 해로운 궁합 세 번째 바로 초콜릿입니다. 달콤 쌉쌀한 초콜릿과 구수한 커피 한 잔을 함께 먹으면 그 특유의 풍미가 어우러져 정말 천상의 맛입니다. 그러나 두 식품을 함께 드시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초콜릿과 커피 모두 카페인이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카페인은 특유의 각성 효과는 물론 신진대사를 도와주는 장점도 있지만 커피와 초콜릿을 함께 드시면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게 되어 부정맥으로 인한 심장마비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커피 속에 카페인이 요실금의 위험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하루 커피 섭취량이 3잔을 넘어선 남성은 요실금 위험이 2배로 높고 커피를 하루 4잔 이상 마신 여성이 요실금이나 방광염에 걸릴 위험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약 20% 높다고 합니다. 커피와 초콜릿을 함께 드셔서 생기는 카페인으로 인한 부작용 심장마비의 위험성 및 말 못할 고민 요실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커피의 풍미를 더하고 건강까지 챙기려면 어떤 식품과 함께 드시면 더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커피와 드시면 좋은 최고의 조합은 바로 계피입니다. 커피에 시나몬을 뿌리면 건강에 좋으며 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커피를 제조하기 전이나 후에 계피를 갈아 커피에 첨가하셔도 좋고 갓 끓인 커피에 계피를 5분 정도 담가두면 맛이 잘 스며들어 향긋한 커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시나몬으로도 불리는 계피는 서양에서는 달콤한 향신료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피를 넣으면 설탕에 비하여 칼로리 없이 음료를 달콤하게 만들고 건강에 유익한 성분들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커피에 계피 가루를 첨가해서 드시게 되면 체중 관리에 탁월한 작용을 하며 소화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시나몬의 뛰어난 심장 대사 작용까지 더해져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궁합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커피를 드실 때 설탕 한 스푼 대신 시나몬 파우더 첨가해 보시면 어떨까요? 최근 CNN 보도에 따르면 매일 커피를 두세 잔 마시는 것은 심장병, 심부전, 심장박동 장애에 걸리거나 어떤 이유로든 일찍 사망할 위험을 15% 낮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커피를 마실 때 최고의 건강 꿀팁을 소개합니다. 건강하게 커피를 마시려면 하루 중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혹시 이른 아침 잠을 깨기 위해 커피를 마신 후 두통이나 과도한 각성으로 두근거림 등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몸은 기상 직후 신체 활동을 높이기 위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커피 속의 카페인이 이 코르티솔과 비슷한 각성 작용을 함으로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카페인을 섭취하면 두통, 속쓰림과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작용 없이 커피를 즐기실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은 코르티솔의 분비가 줄어드는 기상 한두 시간 이후와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정도가 커피를 마시기에 가장 적절합니다. 여러분, 설탕을 넣지 않고 매일 일정량 마시는 커피는 심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보약 같은 식품입니다. 호주 멜버른의 유명한 부정맥 전문가인 키슬러 교수의 연구팀이 심장병 없는 평균 57세에 38만 명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커피 섭취량과 심혈관 질환과의 관계를 관찰하였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매일 두세 잔의 커피를 마신 참가자들이 심장 질환에 걸릴 위험이 가장 낮았고 한 잔 정도 마신 사람들이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시는 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카페인의 양은 약 100mg 이하입니다. 따라서 하루에 약 300mg 이내로 섭취하는 카페인 정도는 건강에 해롭지 않습니다. 하루 두세 잔 정도의 커피는 건강을 위해 권장됩니다. 다만 임신 초기나 개인적으로 카페인이 예민한 분들은 하루 두 잔 이상은 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커피를 드실 때 절대로 같이 드시면 안되는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 첫번째 사과 두번째 설탕 세번째 초콜릿 커피와 함께 섭취하면 암 예방은 물론 치매까지 걱정 없는 3가지 식품 첫번째 우유 두번째 견과류 세번째 계피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엄선된 건강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